안녕하십니까 해남농부 남재TV 입니다 오늘은 그 종자 씨앗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종자를 보관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에 그냥 그릇에 담아서 놔둔다던가 아니면은 그물망에 넣어 가지고 매달아 놓는다던가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적정한 온도 또 습도 또 보관하는 용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놔두면 종자 씨앗을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 관리 요령에 이제 종자 씨앗 보관하는 방법 또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종자 또 씨앗이란 그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자라는 것은 식물에서 나온 씨 또는 씨앗을 이야기하고요 또 씨앗이란 곡식이나 채소 따위의 씨라고 이렇게 국어 사전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종자나 씨앗이나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의미도 국어 사전의 뜻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자란 의미가 종자산업법에는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먹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입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자산업법에서 말하는 종자나 또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종자 씨앗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자란 무엇인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종자 포장 용기를 어디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느냐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종자를 보관할 때 포장 용기를 어디에다 하느냐 깊이 알아보고 가능하면 좋은 포장 용기를 사용해 가지고 종자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종자는 알루미늄 밖 봉투 또는 페트병에다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루미늄 밖 봉투고 이게 이제 페트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고 남은 버리는 페트병을 물기를 완전히 빼 가지고 여기에 실리카겔을 넣어 가지고 보관을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고 또 여기에 알루미늄 밖 봉투는 이제 알루미늄 밖 봉투는 진공 포장을 하는 것이 좋구요 페트병은 제습용 실리카겔을 넣어 가지고 사용한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용기에다가 이런 종자를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알루미늄 밖 봉투 라든가 또 페트병 또 실리카겔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리 준비하셨다가 정자를 채취하면 그때그때 이걸 보관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기타, 종이, 마대, 그물망 이것도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양파망이거든요 양파망에다가 보관하는 것도 좋고 또 이제 벼망이라고 있습니다 벼망에다가 보관하는 것도 좋고 특히 이제 종이라든가 마대, 포대에다가 보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종자 보관을 하실 때 사용하신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루미늄 밖 봉투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봉투에다가 비닐봉투에다가 보관할 때는 진공포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진공포장을 하는 것이 좋고 페트병, 물병 같은 경우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제습용 실리카겔을 넣어서 습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자 포장 용기를 사용할 때는 이런 포장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자 보관 요령입니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자는 첫 번째 종자는 종자 씨앗에 공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밀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자 씨앗에 공기가 공급이 안 되도록 밀봉하는 것이 제일 하나의 방법이고 이제 조원에 보관을 했을 경우 보통 이제 10도에서 15도 이하가 되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장기 보관을 해야 될 경우에는 5도 이하로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제 습도를 낮출수록 좋은데 이때는 이제 제습제 즉 이 실리카겔을 같이 넣어주면 습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제습제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늘이나 어둡컴컴한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비친 곳에 준다든가 이런 곳에 두면 종자를 보관하는데 수명이 짧아지고 안 좋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을 유지를 시켜준다면 종자 보관을 하는 데는 아주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밀봉을 해 준다 하는 것하고 밀봉 그 다음에 조원에 보관하는 것 또 제습제를 넣어서 습도를 유지시켜 준다 그 다음에 그늘이나 어둡컴컴한 곳에 보관한다 이런 부분만 잘 지켜준다면 보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리카겔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자 종자를 저장구에 보관할 때 온 습도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온도는 영하 4도 시 내외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고 상대 습도는 40% 내외가 되도록 유지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러한 온도 습도 관리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장고 입니다 저장고인데 이 저장고에 보관할 때 이러한 온도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 저장고를 사용하다 보면 바깥에 온 습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온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 온도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 온도가 되어 있는데 이 온도를 확인하고 실내 저장고 내 온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여기와 여기 차이가 온도 차이가 실제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온도 차이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2도를 설정해 놨는데 여기는 뭐 4도나 5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영하 2도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 보시고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저온 저장고 관리를 사전에 해 주시고 여기에 내부에다가 온 습도계를 하나 피치 하셔가지고 바깥에 있는 설정되어 있는 온도와 저장고 내에 있는 온도가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온도 설정을 다시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가 맞을 수 있도록 저온 저장고 온 습도 관리 적정 온도 영하 4도시 내외라든가 상대 습도 40% 내외가 되는지를 반드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제가 직접 저온 저장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노천매장 또 우리가 휴면타파라고 하죠 노천매장을 해야 하는 정자를 보관하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노천매장은 바로 땅에다가 매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노천매장을 해야 하는 정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자 보관 관리 요령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으신 경우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정자 보관 관리 요령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자, 씨앗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